크리스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언어 학습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도 대부분 한국어를 공부하고 계시죠? 저는 이 크리스 팟캐스트 채널을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저는 어떤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언어들을 배웠는지 거기서 뭘 느꼈는지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추억, 기억들과 제 기억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이 왜 언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는 일단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처음으로 이야기할 언어는 영어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영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대학교 와서도 영어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또 알고 있다시피 한국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는 대부분 문법 공부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영어 말하기에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영어 쓰기도 중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아서 사실 읽기와 듣기 정도만 실력이 괜찮았고 말하기랑 쓰기는 거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교류하는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면서 영어를 많이 사용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말하기 실력이 늘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으로 언어 지식이 있으니까 영어 말하기와 영어 쓰기가 정말로 빨리 늘더라고요 그리고 또 1년 동안 배낭여행을 하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요 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를 말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 영어가 사실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느 자리에 가서 자신있게 영어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도 레벨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도 저는 공부를 했어요 음 일단 스페인어는 제가 남미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문화에 꽂혀서 배낭여행을 준비했고요 그 배낭여행을 준비하면서부터 스페인어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음 여행을 준비하면서 블로그 글도 보고 어 그때 당시에는 페이스북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거기에서 많은 여행자분들이 남미에 가면 영어가 별로 통하지 않는다 스페인어를 해야 더 재밌게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쓴 글을 보고 제가 스페인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에서 한국 대학교에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초급 스페인어라는 과목이 있었고 중급 스페인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여행을 가기 전 학기에 초급 스페인어 듣지 않고 바로 중급 스페인어를 신청했어요 교수님께 초급 스페인어 듣지 않고 바로 중급 스페인어를 들어도 되냐고 물었더니 교수님께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 열심히만 공부하면 초급 스페인어, 중급 스페인어 한 학기에 다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 라고 응원해 주셔서 바로 중급 스페인어 수업을 듣고 스페인어 문법을 다 배우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문법을 배우고 여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서도 콜롬비아와 멕시코 그리고 페루에서 스페인어 어학당에 짧게 다니면서 스페인어 공부를 했고요 여행을 다니면서 스페인어를 사용할 일이 정말 많아서 스페인어 실력이 정말 빠르게 늘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한국에 돌아와서 그 잘하던 스페인어 실력이 거의 0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스페인 사람이나 남미 사람을 만날 수는 있지만 만났을 때 한국어로 대화하거나 아니면 여러 명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영어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스페인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까먹어서 지금 스페인어 실력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언어는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는 제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리고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동기가 부족해서 책을 사두고도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대학교 때 중국 유학생 친구들을 만나면서 큰 동기가 생겼고 중국어도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중국어를 배우다 보니까 말하기 실력은 처음에 조금 늘었는데 글자나 문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로 중국어를 예전에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 중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확실히 문법, 기본적인 문법이나 단어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좀 오랫동안 언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없이 친구들과 편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중국어를 이야기할 기회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실력이 확 줄었어요 그래도 스페인어는 제가 아직까지 기본적인 회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중국어는 정말 하나도 기억이 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는 정말 초급 단계까지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영화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일본 여행을 몇 번씩 하면서 기본적인 여행 어휘나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제가 일본어는 아직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본 여행을 가면 정말 일본어를 해야만 편히 갈 수 있는 식당, 편히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일본에 자주 여행을 가다 보니 일본어는 꼭 배우고 싶은 언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또 배우고 싶은 언어도 더 많아요 저는 프랑스어도 배우고 싶고 아랍어도 배우고 싶고 그리고 러시아어도 배우고 싶고요 정말 세계에 많은 언어를 죽기 전까지 조금씩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언어 배우는 것이 즐겁게 되었을까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세상을 보는 제 시야가 아주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행을 가서도 현지 사람들과 더 깊게 이야기하면서 여행의 깊이가 정말 깊어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스페인어를 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미를 여행했다면 아마 남미 여행이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만큼 즐겁지 않았을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저는 세계 어느 나라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언어를 하면서 2년 이상 살아보는 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언젠가 이런 경험을 꼭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고 싶어요 다음은 제가 왜 언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가 되었는지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한국에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과 외국인 직장인들, 친구들을 만난 이유였어요 물론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한국어를 못해서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어 실력을 키워줘서 한국에서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한국을 더 깊게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혹은 한국을 더 깊게 경험하면서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정말 제가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국어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다양한 한국어 강의도 만들면서 지금 다양한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언어를 배워서 단순히 말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언어를 배우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언어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도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통할 수 있겠지만 언어를 안다면 정말 조금 더 쉽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언어를 배우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목표하고 그것을 달성하면서 얻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면서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왜 나는 외국어 공부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또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공부하고 계신가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언어 공부를 하는 이유 공유해주세요 오늘 크리스 팟캐스트 여기까지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재밌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